에임룰 원한다구요? 아 미안 아무리 다라도 그걸 만들어 줄 수는 없지요 기운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잖아요 뷔흐흐흐흐흐흐흐흠 으흑 당장 조심조심 빨리빨리 이익 야아아앗 내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살페도 보다 작군 베드에 지하시오 나한테 방망먹으면 나사가 몇 개 풀릴 거예요 아! 이 과하게 달콤한 양기! 이것만 비효율적인 행동이지! 자자! 이대한 방을 위하여! 아니야! 러켓 좁고 나는 아니라고! 러켓은 더 많이 쏴봐야겠군! 이 과자! 러켓은 더 많이 쏴고 이 과자! 이 과자! 이 과자! 히힛 직사와 엔트로피의 영원한 순환이... 아닌가요? 대단한 반작용이군요! 정지권의 장소가 많습니다. 다가가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